아 아 아 아 아 나이 나이는 73세입니다 67세고요 68 64세 아 아 아 우리가 저기를 다녀왔죠 으 으 으 으 아 아직 안 계시나 보다 다행이다 어떤 건지는 알고 아 예 면접 봐야지 오늘 저희가 뭐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면 직접 일을 체험해 본다고 들었어요 제작진 이거 준비해 오달라고 부탁한 거 혹시 가져오셨는데요 네 뭘 쓸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밑에 특기가 별로 아무 생각해도 없어 그래서 단순 작업에 엄청 강함 아 현실 경험이에요 현실 경험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같이 붙어야 되는데 나만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정미입니다 엔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면접관림이 안기잘면 넘어진다고 면접을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저희 회사는 자동차 용품 회사 이사님이신데 실제로 면접 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진짜 긴장이 되더라고요 손을 모으셨네요 네 저희가 채용을 해보는 직종은 단순 노무군이에요 잘 찾아봤습니다 제가 검토하기 전에 먼저 이정미 씨부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구두약 공장도 다녀서 전자회사도 다녀봤고 컴퓨터 부품 만드는 퍼점에서 일도 해봤고 오늘 저를 뽑으시면 회사에서 놓치기 싫은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런 사원인계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김진현 네 자기소개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TBS 아나운서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 면접 두 분 다 고학력의 고경력자이신데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을 분투하는 결과 일단은 합격이 되셨습니다 저희하고요 현장에 가시면 같이 열심히 놀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게 제 감부부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격말한 마음으로 저게 무게도 꽤 나가고 팔목 발목 이런 데 붙어있으니까 움직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부정스러운 면 있죠 네 한 시간 일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뺐어요 진짜로 원래 키트는 고글도 끼고요 위, 아래 다 착용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오늘 3장 나오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현대는 280장 나왔어요 이거는 강남이 어르신하고 박동남 어르신이 맡아서 처리해주세요 네 기아는 호칭을 어르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호칭이다 네 헤패스, 헤패스 찍어요 환자 반갑습니다 네 비닐이 삭 당겨주면 네 이 속에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여기 놓고 이렇게 밟아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?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서 얘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일이 작업이 뭐가 많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던지고 이거 던지는 게 좀 던지는 게 무겁네요 이게 무거워 저기 자동차에 발 매트 이런 거는 굉장히 무게가 좀 있는 노인분들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몇 번 들면 그런데 깜짝 놀라세요 여기가 밀면 더 힘들어요 이렇게 자꾸 자꾸 밀어주세요 들기가 너무 무거워요 저게 그렇게 해서 천재 파장하겠어요? 못하죠 못하죠? 이제 쫓겨나는 거죠 어르신 연세 어떻게 되세요? 68세입니다 저는 저랑 비슷한 줄 알았어요 너무 젊고 있어서 이 회사의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? 노소가 일한다는 거 노소가 젊은 직원들이 잘 이렇게 이렇게 함께 어울려주시고 그렇게 좋아해 주세요 네 여기 깔면 움직이지 않게 벗어버렸어요 나사를 조립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저는 조립을 딱 맞추기 위해서 망치로 눌러주는데 그것도 힘이 꽤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르신 근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쉬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? 아직까지는 몇 년까지는 여기서 일하면서 젊은 사람들 다 따라가니까 내가 갑자기 논제되니까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뭔가 쓸모가 없어진 것 같고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벌써 들었나 하고 일부가 시치면 중에는 한참 하겠는데 답답하고 옛날 나이 때문에 안 될 줄 알았죠 이렇게 채용을 해 주셨으니까 고맙고 그 전날 답사를 했습니다 교통은 어떤지 입학할 때 가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다시 불러준다는 게 그 자체가 전부 좋은 거야 열심히 해야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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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? 성공 죄송해요 이제 많이 채용한다 회사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이 채용한다 회사에서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세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제 부담도 조금 느끼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일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불편한 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너무 협조들을 많이 잘해 주시니까 저희도 존중해 주면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또 헌맞고 했잖아요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시키기 전에 알아서도 할 수가 있죠 맞춰서 사면 되는 거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 마인드가 제일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자격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해왔어요 천천히 밟아 천천히 밟아 천천히 밟아 이만큼 가면 이제 살살 잘했네 이제 그랬어요 발판을 잘 잡으시네 아우 잘하시는데 됐어요 완벽하게 지혜씨가 어찌나 섬세하던지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하시는데요? 너무 잘해요 너무 아니 아니 그렇게 막 세게 밟으면 안 돼 됐어 고대면 오르바이트로 아니 됐어요 그대로 하세요 이제 천천히 천천히 세게 밟으면 예 잠깐만 나 아프세요 아프세요 1층에 던지는 거 같아 던지는 거 아 나 이거 잘 못하겠어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일할 때랑 또 지금의 일할 때랑 좀 느낌이 다를 거 같은데 젊었을 때는 우리가 젊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잖아요 네 한감이 넘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재취입을 해서 나와서 일을 하니까 항상 눈 뜨면 감사한 거고 고마운 거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이 어렸을 때보다 소중한 거를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이 상황만으로 그렇죠 뭐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 저 계약이 3년 정도 남았는데 뭐 네가 나면 그냥 그거 채울까 그런 생각 이게 뭐 이걸 떠나서 이런 회사가 많이 좀 있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그만둘 때까지 이제 여기에 몸을 좀 담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해요 감사합니다 чик 다 waiter 우리를 fold Which 그렇죠 zech últimos kr